20일 부산시와 한국공항공사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두 기관은 국내공항 누리집과 각종 광고매체를 활용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홍보하고 각종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유치홍보에 협력할 계획입니다. 또 2023년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단 방문일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부산시는 이번 협약으로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로 부산할리는 각종 국제행사에 외국인 맞이 등 세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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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